공약하라고 하시죠 서서 진행하는 거 한번 가요 그래요 제발 둘 셋 콜 여보세요? 아니 내가 이 미자님께서 빨리 일어나세요 아니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? 꽝 나오면 뒤로 돌아앉아서 방송하는 건 어떨까요? 둘 셋 콜 뒤돌아요 빨리 왜 앞에 보고 있어요? 네? 아니 뒤돌 건데 마지막 연결입니다 그다음 연결이 안 되면 진짜 물고나무 쓰세요 물고나무 서라 내가 내가 인생을 못 살았어 진짜 아이고 내가 진짜 그동안 송은 씨 물고나무 쓸게요 에라오 뱅 그 뱅